안녕하세요. 국어 이원주입니다. 자, 2020 커리큘럼 안내 드릴게요. 수능 국어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이렇게 어려워진 수능 국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다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심각하게. 근데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처리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둔 혁명을 목표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기존에 잘못된 틀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 크래커입니다. 학생들이 뚝배 깨기라고 부르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무엇보다 투자해야 되는 게 독해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근데 그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수능 국왕위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치과의사가 됐었거든요. 치과의사가 될 때 제가 언어랑 화학에서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난 왜 잘하지? 되게 재수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해본 거예요. 자, 기초 능력이 좋아야 뭐든 공부하더라도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학교에서 그렇게 두드러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죠. 이번에 수능 국어 어렵게 나왔는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다들 한 얘기가 이현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수능 국어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투표 내용을 보니까 10분 남기고 100점, 20분 남기고 100점, 30분 남기고 100점 이런 식이더라고요. 100점을 맞냐 못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분 남기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러한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전달하고 싶어요. 전 정말로.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좋은 성과들을 내왔거든요. 이건 우연이 난 게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지금 로스쿨 입학한 학생들 보는 시험, 리틀한 시험이 있는데 합격생의 61%가 재학생들입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강의, 인생 강의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는데 막혀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국어만 못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고력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독해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해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그 친구들이 이 문제는 해방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도 정말 기쁘단 말이에요. 치과의사로서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육체에 병을 놓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인지과학 박사과정도 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보 모델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경쟁력이 되는 게 학습능력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에서 다 지금 국영수를 다 기초능력 과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같은 곳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국어 공부예요. 우리나라에 비해 수능국어 어렵게 나오니까 다들 쉽게 말하는 게 프랑스처럼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포스텍 총장님이 수능국어를 풀어봤는데 몇 등급 나왔을 것 같아요? 7등급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국어를 폐지하고 프랑스 바칼로리아 시험을 도입하자 그럼 사교육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럽에서 사교육 끝판왕이 프랑스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랑제콜이라는 우수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많은 철학 과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지금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지능력 향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보면 이항 대립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과 언어를 정리하는 거죠. 정보 모델링도 근본적으로 이항 대립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언어를 잘 정돈해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가는 자산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그걸 꼭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자, 우리 강의는 그래서 이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브레인 크래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인지적 틀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깨고 이제 제대로 된 정통 논리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브레인 크래커 강의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피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논증을 할 수 있도록 논증, 다른 말로는 추론인데요. 뭐 생각이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스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강의죠. 자,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생각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거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시험장에서 깨지느니 차라리 여기서 지금 훈련할 때 고통스러운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마스터 강의에서 다시 보게 되면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을 다 풀었다고 했던 학생들도 다시 정리해야 될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항 대립 정리노트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재발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여기에서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틀에 맞춰서 기출을 재해석하는 그런 강의.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00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수능 국어 시험은 인지적성 시험인데 영어로는 재미있게도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고부담, 고부하 시험이라고도 하죠. 왜냐? 정보량이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지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안 헷갈릴만한 것들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드려야 돼요.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훈련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제는 로우스쿨 입학시험 문제인 리트 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강의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만든 이 능력을 더 힘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MI죠. 그래서 모의고사인데, TMI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험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생각하는 그 능력, 그리고 전략,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힘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면요. 브레인크래커 시리즈는 이번에 저희가 기초입문편이 새로 생겼고 화작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초입문은 고1, 2용 강의인데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브레인크래커 비문학부터 사실 원래 시작합니다. 고3 학생들은.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 아직 독해력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 말하면 구문이에요. 신텍스. 그래서 우리 말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하는 능력. 그게 독해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초입문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고1, 2용 강의지만 고3 학생들도 자신의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걸 듣고 비문학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안 듣고 비문학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고3 학생들이라면. 자, 그리고 학법과 장문. 이번에 수능 국어에서 학법과 장문이 어렵게 나왔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나왔죠. 정답률은 높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하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논증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의고 문법도 있어요. 어? 근데 뭐가 하나 없죠? 문학 어디 갔어? 문학은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학은요.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문학 이론을 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가느니 차라리 이렇게 마스터 시리즈에서 수능 특강 개별 작품 위주로 가르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학 이론 물론 가르칩니다.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문학 이론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개별 작품 위주로 갈 거예요. 수특 이번에 아시겠지만 EBS 반영 비율이 문학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포인트는 비문학입니다. 지난 3년간 가장 어려웠던 30문제 중에 24문제가 비문학이었고 한 문제가 문학이었어요. 24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문학에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브랭크래커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근 어려웠던 그런 비문학 문제들을 고난도 기출 비문학 마스터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기출 비문학 마스터에서는요. 이왕 대립 노트도 제공할 것이고 기출을 다시 한번 해석함으로써 우리 틀에 맞춰가지고 이왕 대립이라고 틀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왕 대립으로 분석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근데 기출에 너무 또 매달려서도 안 돼요. 기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기출 그 밑바닥에 있는 기반이 되는 성찰과 어떤 생각들이거든요. 철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정보 모델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0제죠.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인 리트를 다룰 거예요. 어려워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리트 문제를 가져왔을 때 다들 아유 저 사람 리트 1타니까 괜히 리트 문제 가르치나 봐 라고 말했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득점자들의 수기를 보시면 몇 년간 리트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항상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 고득점자들은 리트 문제를 풀까요? 그래야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풀던 것보다 난이도가 1.500 정도 더 높게 느껴져요. 그런데 리트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멘붕하지 않는다고요. 멘붕 방지용입니다. 국어에서 멘붕하면 다른 과목까지 무너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한테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300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TMI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꽤 어렵게 냈거든요. 전문학 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등급 컷이 84점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TMI 모의고사가 1등급 컷이 84점 전후에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수능과 매우 유사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가장 떡상한 모의고사입니다. 특히 저희 모의고사의 특징이 비문학,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거든요. 과도한 추론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다 출제한다는 점에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국어를 혼자서 다 출제할 수 없다라는 게 그동안 통설이었거든요. 퀄리티 높게.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제가 출제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제 노하우가 담겨있고 여러분한테 제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 커리큘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개강일자 적혀있죠. 자, 현장강의 개강일자와 싱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현장강의 녹화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브레인크래커 기초입문과 브레인크래커 비문학이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기출마스터 고난도 비문학이 개강합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EBS 마스터 수축문학이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쯤에 이제 삼백제가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스텝 3 삼백제는 이 앞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 강의예요. 여러분이 기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전했다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평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모평을 대비해서 한번 그래도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법과 장문, 문법도 6평 이전에 다 개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TMI 모의고사죠. 그래서 9월, 10월 여러분들이 TMI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목적은 내 안에 두뇌혁명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수능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적인 흥미를 가지고 자신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능동적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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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